여러분 한 주 쉬고 이렇게 다시 모이니까 기분 좋죠?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어요 피부 컨디션 최대로 끌어올렸데 제가 시작 전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피부 컨디션 최대로 끌어올면 올려 이렇게 같이 손 들고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피부 컨디션 최대로 끌어올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혹시 여러분 민트 컨디션이란 단어 들어보신 분 있으실까요? 민트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상큼하죠? 민트는 뜻이 있어요 색깔이 민트색도 있지만 새것처럼 좋은 상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처음 아셨죠? 그래서 피부 컨디션이 민트 컨디션이라고 하면 새것과 다름없는 아주 좋은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피부 이 여자분 어떠세요? 되게 굉장히 예쁘죠? 주근깨가 요즘에 유행이긴 해요 외국에서 이렇게 주근깨를 일부러 찍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비교해 볼게요 어떠세요? 확 다르죠? 자 이것은 마치 제 예전 피부를 보는 것 같아요 여드름 자국인데요 자 완전 다른 사람 같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귀고리를 차면요 두 배 예뻐 보인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피부가 이렇게 좋아지면 무려 얼만큼 예뻐 보이신지 아세요? 여덟 배 여덟 배 예뻐지고 싶으시면 오늘 여기 다 모이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 2024년도에 트렌드 뷰티 트렌드를 알아볼 텐데요 제가 연령별로 알아봤습니다 10대 20대는요 많지 않아요 고민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관심이 퍼스널 칼라 아니면 꾸안꾸 꾸안꾸 뭘까요? 꾸민 듯 안 꾸민 듯 꾸몄어요 자 몰래 꾸민 거예요 그리고 물광 피부 그리고 30대 30대는요 좀 이제 그때부터 자연스러움 그리고 리프팅 좀 천천히 늙어라 해서 슬로우 에이징 마지막에 홈케어 30대부터 20대 30대는 홈케어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40대 고민 너무 많죠 40대는 안티에이징, 탄력, 미백, 리프팅, 피부관리 마지막에 요 끝에 쪽에 보시면 레이저 피부과 시술에도 관심이 참 많습니다 이렇듯 예전에는요 자 누구죠? 산소같은 여자 이영애죠 자 예전에는요 피부가 좋지 않아도요 가리면 됐어요 이렇게 두꺼운 화장으로 근데 요즘에 이영애씨 한번 사진 볼게요 자 제가 나이를 검색해보니까 50대 거의 중반 정도 되셨더라고요 피부가 더 젊어지시고 맑아지셨죠 자 전도연씨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시간이 거꾸로 간 것 같죠 김희선 제가 이거 검색하면서 김희선님이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40대 중반이신데 자 피부는 점점 맑아지고 깨끗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노화가 진행되고 싶으세요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죠 자 이런 속담 들어보셨나요 봄볕에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 딸 내보낸다 저희 엄마를 생각하면은 봄볕에는 며느리 내보내고 가을볕에는 저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봄볕이랑 가을볕 중에 어떤 게 더 안 좋을까요 그쵸 맞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바로 피부 건강을 악화시키는 노화강선 자외선 때문인데요 자외선이 안 좋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자외선을 혹시 오늘 자외선 지수 몇인지 알아보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선물 드릴게요 아무도 없어 선물 드린다고 했는데 자 봄철 피부가 왜 그럼 위험하냐면요 봄의 일조시간은 자외선에 노출되는 시간과 양이 강도가 여름보다 높아요 우리가 여름에 더 높을 것 같잖아요 그리고 이 자외선으로부터 건조, 노화, 색소침착 등의 손상도가 굉장히 커지는 게 바로 봄철입니다 그리고 봄철 자외선은요 더욱 피부를 민감하게 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이 핵심이에요 노화되지 않으려면 뭘 발라야 된다고요 선크림 맞아요 자외선 차단 선크림 월별로 보면요 4월, 5월 지금 이제 5월달 되죠 내일 모레면 5월, 6월, 7월이 굉장히 자외선 지수가 높은 달이에요 그런데 자외선 하면은 자외선이지 자외선 A와 B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A를 볼게요 A는요 우리가 아무리 실내에 있어도 자외선이 이런 태양광에도 얼굴 타거든요 1년 내내 창을 투과하면서까지 실내에서 노출되는 게 바로 자외선 A입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주름이 생성되고 탄력이 감소돼요 그리고 이제 자외선 B는요 자외선의 5% 정도 되는데요 여름에 특히 있는 자외선이고요 이것으로 인해 기미와 색소가 침착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미도 싫고 색소도 싫고 주름도 싫고 탄력도 싫으시죠 그러면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데요 우리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외선 차단지수 앞에 보면은 SPF 그리고 PA 플러스 이런 것도 보셨죠 제가 다음에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SPF는요 자외선 B를 막아줘요 그래서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데 그러면 50, 100 이러면 좋을까요?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피부에 민감하신 분이나 예민하신 분들은 오히려 적당한 숫자를 고르시는 게 좋으신데요 진한 글씨로 SPF 30을 권장해드립니다 그리고 SPF 말고 이제 PA는요 자외선 A를 차단하는데요 자 PA 플러스가 5개, 6개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피부 민감도를 생각해서 플러스가 2개나 3개 정도를 권장해드릴게요 그러면 햇빛이 없는 비 오는 날이나 흐린 날에는 자외선 차단이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구름이 많은 날에는 자외선 투과율이 복사량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는 365일 실내에서도 발라야 된다라는 거죠 자외선 차단이 우리가 미용뿐만 아니라 이렇게 피부 건조증, 홍반증 그리고 심지어 피부암까지 일으키는 노화의 주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 92세 여성인데 피부관리 너무 잘하셨죠? 그런데 미처 목까지는 바르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목은 어때요? 검버섯에서부터 시작해서 주름으로부터 너무 심각하죠? 그러면 광노화, 이 광은 미칠 광이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광입니다 태양광 노화가 진행 상태를 체크해보는데요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챙겨 바르지 않는다 그리고 피부결이 거칠다 탄력이 떨어진다 또 팔자주름이 있다 4계절 내내 나는 건조한 피부다 이렇게 개수를 정해서 1단계는 제일 적은 거죠 3단계가 제일 좀 광노화가 심각한 상태인데요 여러분 노화는 자연스럽잖아요 일반 노화는 한 20%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이 광노화가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늙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자외선 때문에 늙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여성분들이 많으시고 남성분들도 보이시는데요 여자분들이 확실히 관심이 많은 저는 남자분들이 관심이 크게 없을 줄 알았는데 무려 63% 관심이 있으세요 그리고 어떤 고민을 하는가의 1위는 피부 건조랑 수분 부족 그리고 색소침착 등이 있습니다 자 통계청에서 제가 조사를 한 것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 피부인데도 불구하고 만족하지 않는 게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 부분 기초화장품 제품의 매출액도 전년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분홍색이 기초화장품 제품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냐면 피부과 방문 시술 수술 이런 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 분 자 저 고민 많이 했고요 실제로 시술까지는 않아도 저는 피부관리샵을 굉장히 오래 다녔었어요 저의 월급의 반은 피부관리에 투자할 정도 제가 피부가 굉장히 안 좋았던 사람인데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스크팩은 그나마 괜찮아요 집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죠 그리고 피부관리기를 집에서 구입까지 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부과를 다니거나 피부관리기 구입하려면 뭐가 많이 들죠? 돈 그리고 거기 가서 또 누워있고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팁은요 시간과 비용이 이런 시술보다 들지 않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바로 이 셀라비브 화장품을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 피부가 탈바꿈하게 된 이 셀라비브 화장품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은 뜻은 뭘까요? 세포 세포 그리고 얼라이브는요 되살아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포가 되살아나요 너무 좋죠 자 이 셀라비브는요 최적의 피부과학이라고 해요 자 침대과학은 어디죠? 아 그렇죠 역시 자 피부과학은 셀라비브예요 제가 감히 자신있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수분과 영양을 한 번에 공급하고요 그리고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효과적으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바로 이 셀라비브 제품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제일 오늘 키포인트 나가는데요 피부가 정말 제가 흡수력이 중요하다는 거 모두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이 그림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피부 이렇게 만져보세요 만져지는 부분은 표피 표피예요 자 진피 만져보실게요 진피 만져지시나요? 만져지지 않는 부분이 바로 진피입니다 이 진피에서는요 이 탄력과 이 민감도 이 윤기 그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안에까지 기초 화장품이 침투를 하여야지만 이 피부가 개선이 되고 탈바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피부과학이라고 했나 자 침대과학은 에이스 피부과학은 셀라비브 왜 그러냐면요 이 두 가지의 특허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는요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스스로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의존적인 게 좋으신가요? 그렇죠 자 이게 바로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는요 피부 재생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하는 거예요 항상 피부 관리를 그때뿐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세포가 바뀌어서 건강해져서 정말로 스스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 인셀리전스 테크놀로지고요 자 이 올리브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식물 복합 추출물이 각자의 성분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피부를 바른 화장품을 바른과 동시에 피부 면역이 끌어올려진다면 어떠세요? 그렇죠? 그런 피부 면역이 끌어올려지면 아까 자외선으로부터도 공격을 당하지 않고 피부가 매끈매끈해지는 지름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기능성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는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먹고 있는 것들은요 어제 술 드신 분들 계실 거예요 술을 드셨거나 인스턴트 드셔도요 간으로부터 저희가 해독이 가능해요 그런데 피부는 해독 기능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부 화장품은요 80%에서 9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부제, 파라벤이 들어가기 들어가기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파라벤으로부터 프리 제품입니다 그리고 알레르기 테스트를 완료했고요 합성 색소도 프리 제품입니다 굉장히 안전한 제품이라서 저희 아이도 같이 바르고 있어요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딱 차별이 보이시죠? 어떤 게 다른가요? 색깔 하늘색 라인은 베이징 라인으로 제가 올리보름 피부 컨디션을 올리는 면역력을 올리는 그런 기술이고요 집중 라인 인실리전스는 스스로 제가 해결한다고 그랬죠 피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 화장은 하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죠? 지우는 거예요 맞아요 클렌징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이 리무버는요 소매다 충분하게 아주 충분하게 흥건하게 적셔주셔서요 얼굴을 이렇게 롤링 해주세요 롤링 해주시는데요 분명히 메이크업 리무버는 메이크업을 지워야 되는 거잖아요 정말로 피부 각질과 메이크업 모공을 깨끗하게 지워줄 수 있는 그러한 성분들이 시트릭 애시드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자 리무버는 지우기만 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보너스로 자일리톨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자일리톨 하면은 껌 생각나시죠? 자일리톨이 하는 기능은요 피부에 보습을 도와요 자 리무버를 했을 뿐인데 피부가 촉촉해지는 보너스까지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메이크업 리무버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젠틀 밀크 클렌저인데요 자 젠틀하대요 이름에서 벌써 젠틀한 느낌 그리고 밀크는 어때요? 부드러운 느낌 들으시죠? 자 산뜻하고 촉촉한 이 느낌의 클렌저를 사용하게 되면요 내 피부가 건조해서 폼클렌징을 하거나 아니면 클렌징하고 나서 얼굴이 당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너무 당겨가지고 얼굴 누가 이렇게 막 긁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요 세안을 하고 나서 내가 지금 세수를 한 건가? 라는 듯이 피부의 보호막을 형성해줘서 굉장히 촉촉한 느낌을 드는 이런 클렌저입니다 이 안에는요 렌즈콩 추출물이 들어있어서 외부로부터의 공격도 차단하고 비타민이 듬뿍 들어간 제품입니다 다음은 지성분들이 쓰시면 좋으신 제품이에요 크리미 포클렌저 저는 이름 다시 짓고 싶어요 이 크리미 앞에 생이라는 글자를 생크림 느낌이 나요 보통 클렌저를 이렇게 쓰면 거품이 되게 많이 나죠 그런데 쫀득쫀득한 느낌은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거 처음에 쓰고 이거 생크림 느낌의 그런 거품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유는요 솥베리에 풍부한 거품으로 이 피부의 더러움과 피지를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식물성 스쿠알렌으로 피부 보면의 보호막까지 형성해주는 그러한 클렌징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깨끗이 닦고 나서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피부 세포에 보습과 영양을 공급해 주어야겠죠 첫 번째로 토너, 토너라 다른 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스킨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름에서도 벌써 완벽하다고 해요 퍼펙팅 토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피부 속부터 겉으로만 촉촉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피부 속 깊숙한 곳까지 촉촉하게 보습을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인데요 메이크업 하기 전뿐만 아니라 잘 때도 마찬가지로 먼저 피부결 정돈을 이제 준비 단계인 거예요 먼저 피부결을 정돈한 다음에 그리고 자 이제 봄에 벚꽃 이제 다 젖죠 그런데 이 제품을 뿌리면요 365일 벚꽃 향기를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히알루론산 많이 들어보셨죠 피부 좋게 하기 위해서 먹는 히알루론산이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거든요 이 먹는 히알루론산의 성분이 우리 피부 속까지 침투되기 때문에 굉장히 촉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임상 실험을 갖고 왔어요 토너를 사용하고 몇 분? 30분, 한 시간도 아니에요 30분 이후에 무려 180% 이상 그렇게 피부 수분이 보유량이 되었어요 자 두 번째 영양과 수분 케어를 할 차례인데요 자 오일 하면요 보통은 맨 마지막 단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이 셀라비브 레디언트 페이셜 오일은 모공을 막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 플러스 화장품을 잘 흡수시킬 수 있는 능력까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레디언트 페이스 오일만으로도 영양과 탄력 그리고 피부 장벽을 아주아주 강화시켜서 흡수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 끈적임이 없어요 오일인데 오일인데 정말 끈적임이 없어서 이 발림성이라든지 보습감 그리고 윤기 전체적인 만족도가 100% 자 이렇게 조사 결과가 있고요 다음은 하이드레이팅 아이 에센스입니다 자 우리 해골바가지 생각해 볼게요 해골 보면은 눈이 뚫려있나요 막혀있나요? 뚫려있죠? 우리 피부는 다 같은 피부가 아니에요 이 눈은요 특히나 피부 구조가 굉장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눈 주위에는 피지선이 없기 때문에 따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그냥 쓰고 있는 화장품으로 아무리 눈 관리를 해주셔도 바뀌지 않습니다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어플리케이터 마사지 효과의 기능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붓기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좀 다크서클이 있다 고민되시는 분들은요 이 안에 은행님 추출물로써 피부 눈가를 환하게 바꿔주고 저희 엄마가 이 제품을 눈에만 발라야 되는데 주름에 좋다고 하니까 온 얼굴에 다 바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고요 자 무려 4주 이후에 이러한 전후 사진이 있어요 써보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네 이렇게 주름이 다림질 하듯이 자 쓰고 계시죠 다음은 바이탈라이징 세럼입니다 제가 이쯤에서 제 피부가 굉장히 예전 피부가 궁금해질 텐데 제가 별명이 하나가 있었어요 두 글자인데 찰흙이라는 별명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저는 여드름 피부에 여드름 자국에 화농성 여드름이 되게 굉장히 심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을 순하기 순한 것만 쓰니까 모공이 넓어지고 탄력이 무너져서 찰흙이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이 탄력을 잡아주는데 어떤 느낌이면요 제가 예전에 피아노를 쳤던 사람이라서 예전에 콩쿨 나가며 이렇게 머리를 세게 엄마가 묶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눈이 이렇게 올라갈 정도로 누가 여기서 이렇게 잡아쟁기는 느낌을 이 제품을 바랐는데 누가 이렇게 잡아당겨요 그 정도로 탄력을 느끼실 수가 있는 그러한 제품입니다 고농축 활력 세럼이라서요 고농축하면 느낌이 어때요 굉장히 무거울 것 같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산뜻하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 안에는 산자나무 오일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비타민 항산화 제품이 아주 아주 가득가득 들어있습니다 자 피부 탄력을 바꾸기가 쉬운가요? 어렵죠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런데 3시간 이후에 무려 2배 증가한 이런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낮에 바르는 제품 밤에 바르는 제품을 제가 추천을 좀 해드릴게요 제가 아까 낮에 노화를 막기 위해서 광노화 기억하시죠? 초반에 자외선으로부터 좀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의 제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광노화로부터 피부를 건강하게 보호해주는 선크림 자외선 차단 제품이 있어요 SPF는 제가 기본적으로 추천해드린 30 그리고 PA는 2플러스 한우 아닙니다 2플러스 자 그리고 흡수가 굉장히 빨라서 텍스처가 굉장히 실키예요 그리고 메이크업 오늘도 발랐어요 저는 이 제품을 굉장히 사랑해요 선크림을 따로 바르지 않아도 메이크업 바로 직전에 이 제품을 바르고 메이크업하면 착 달라붙는 느낌이 듭니다 이 안에는 쉐어버터 그리고 피부의 보습과 탄력까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복합은 로션을 썼다면 이 건성 피부는 제가 이 제품을 추천드릴게요 프로텍티브 데이 크림은요 아침에 보습 크림이라고 할 정도로 크림 종류의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는 검은꽁 추출물로 활력 있는 피부와 그리고 또 이제 관리에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밤에 자 아침에는 보호를 한다고 하면 밤에는 우리가 잘 때 피부의 재생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이트 크림과 젤은 피부 타입에 따라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손등에 믹싱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왜냐 저는 영양과 보습을 둘 다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믹싱을 사용하면 굉장히 영양과 보습을 한 번에 가져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에 특허 기술이 여태까지 한 가지가 있었죠 앞서 말씀드렸던 퍼펙팅 토너와 이 제품 나이트 크림과 나이트 젤이 유일하게 인셀리전스와 올리볼 기술이 같이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딱 셀라비브에서 세 가지 제품이 있습니다 자 경피수분 손실은요 아토피이신 분들 아토피 피부이신 분들이요 굉장히 경피수분 손실이 높아요 그런데 30분 만에 70%가 감소돼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아니죠 여러분 자 그러면 피부 타입별로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 내 피부가 민감하거나 건성이신 분들 그런데 피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떤 날은 건조하고 어떤 날은 되게 또 기름기 개기름이 끼는 날도 있죠 여러분 그리고 복함성 지성 전용 케어도 따로 이렇게 선택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자 스페셜 케어는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피부는요 각화주기가 있어요 저희가 매일매일 목욕탕 가서 때를 밀지 않죠 피부 각화주기는요 건강한 피부는 각화주기가 28일 스스로 각질을 탈각해요 자 그런데 점점 피부가 노화되거나 우리가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무너질수록 각화주기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각화주기가 늘어났으니까 기다려야 될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얼굴에 화장품 좋은 걸 발라도요 각화가 각질이 있으면요 얼굴에 랩을 씌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랩이 있는데 화장품을 발랐다고 생각해보세요 소용이 있을까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엑스플레이팅 스크럽 마스크를 추천해드리는데요 모공 속 피지 흡착력이 강력한 참숫가루로 굉장히 안전하게 들어있고요 대부분 시중에 이러한 스크럽은요 곤약뿌리가 아닌 미세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제품은 곤약뿌리에서 추출한 자연유래 식물성 성분으로 있어서 스크럽인데 뒤에 뭐가 붙어 있을까요? 이름이 스크럽 마스크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피부 타입별로 사용 방법이 조금씩 다른데요 민감하신 분들을 위해서 마스크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이렇게 롤링하지 않고요 도포해놓고 2분에서 3분 방치해서 헹구면요 아기 살처럼 신생아 살처럼 보들보들해져요 그리고 각질 있으신 분들은요 얼굴에 원을 그리면서 3분에서 5분 정도 이렇게 마사지 해주시고 헹궈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껏 말씀드린 모든 제품이 이 안에 들어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 한 가지 제품으로 20분 만에 이 모든 제품이 들어가 있다면 사용하고 싶으신가요? 안 하고 싶으신가요? 자 20분 만에 이렇게 놀라운 수분 집중 제가 어제도 새벽 1시에 이 마스크팩을 하고 왔거든요 여러분 자 이 안에는요 쇠비름 추출물이 들어있어요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가득가득 들어있어서 피부관리샵을 따로 가지 않으셔도 20분 만에 가능한 제품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제가 미백 제품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피부가 좀 얼룩덜룩 하시거나 기미나 색소 침략이 있으신 분들은요 이 브라이트닝 미백 제품을 추천해드리는데요 미백 제품인데 브라이트닝이라고 써있잖아요 자 브라이트닝은 광채라는 뜻이에요 미백 뿐만 아니라 광채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요 외당뿌리 추출물과 감쪽뿌리 추출물이 있는데요 고농축 포뮬러로 아주 아주 균일한 피부톤을 선물해 줄 거예요 그리고 텍스처가요 제가 이 전제품 통틀어서 이 텍스처가 가장 저는 좋아하거든요 실크같이 매끄러운 텍스처로요 모든 피부에 사용하실 수가 있고 자 이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은요 올 인원 제품이라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부의 영양과 보습과 톤업 크림 따로 바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톤업 그리고 피부톤을 정결하게 해주는 그런 네 가지 기능이 광채까지 이런 모든 기능이 한 번에 들어있는 성분이 바로 이 브라이트닝 루미너스 모이스처 크림입니다 자 이런 성분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 브라이트닝 화장품은 식약처의 인증 미백 기능을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피부 장벽을 강화시키는 그러한 기능이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감쪽뿌리 추출물은요 피부 면역력을 향상시키고 피부에 진정 효과까지 가지게 돼요 외단기립 뿌리 추출물은 우리 활성산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서 피부에 생기를 주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까지 이렇게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제 예전의 피부가 굉장히 궁금해질 건데 궁금하신가요 안 궁금하신가요 제가 별명이 뭐라 그랬죠 찰흙 이거는 찰흙의 발끝도 못 따라간 거예요 찰흙이 아니라 한 슬라임 정도 자 이렇게 모공이 굉장히 넓었고요 그리고 뾰루지가 하나만 남겨야 하는 얼굴 전체에 좀 많이 자국이 있죠 많이 좋아진 상태였어요 그리고 모공과 탄력까지 모두 잃어서 세상을 모두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셀라비브를 사용하고 이렇게 윤기나는 피부로 좀 많이 다르죠 자 이렇게 탈바꿈 하였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셀라비브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피부를 투자를 여러 방면으로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뿌린대로 젊어지리라 여러분 젊어지고 싶으신가요 네 자 셀라비브로 관리하면 여러분도 회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셀라비브로 강의를 맡은 이선희 인사드리겠습니다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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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